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지난 10월 15일이었습니다 10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지금부터 시작할건데 일단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었어요 그죠? 서금음물 수용까지만 나오는 범위였고 그래서 현대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얘들아 동아시아사는 내신으로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 내신도 어렵지만 수능도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개념을 내가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다면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면 제가 해설강에서 그 개념을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1번부터 갑시다 1번 1번은 선사문화입니다 동아시아의 신석기랑 청동개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 사진 딱 이 그림 그림? 사진? 유물 사진? 딱 보자마자 어디야? 홍산문화 끝! 그치? 여신의 얼굴상 나왔고요 이 여신상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홍산문화입니다 대표적인 유물이고 옥으로 만든 눈을 옥으로 눈을 만든 여신의 얼굴상 외에도 용 모양의 옥기 등등이 등장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이 홍산문화 지역은 랴오확항이죠 정답은 2번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 이게 홍산문화구나 골라볼까? 여기는 양사오 여기는 다원코우 여기는 허무두 여기는 한반도 우리나라 그리고 여기가 조몬문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석기문화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진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다음 문제 2번 가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연극 문성공주가 나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일단 문성공주 딱 보자마자 송첸 캄포 딱 보자마자 문성공주 어느 왕 때야? 당태종 때잖아 누가한테 지집 보냈게? 송첸 캄포한테 어떤 나라인데? 토번의 왕 일단 여기만 봐도 딱히 볼 수 있죠 그리고 혼인한 문성공주의 생일을 다룬 연극을 공연합니다 화번공주가 되어서 가 국가의 수도 장안을 떠나서 봐봐 가 국가의 수도 장안이야 여기를 떠나서 토번으로 건너갔대 당태종 시기의 문성공주가 토번의 송첸 캄포한테 시집간 거거든 그렇잖아 그럼 가 국가가 무슨 국가야? 당나라지 그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1번 남성과 군신관계 맺을 아니 남성과 군신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나라는 멸망한 이후잖아 그치? 남성과 군신관계 맺은 건 금나라로 보세요 참고로 금나라와 남성 간의 관계를 맺었다 이 군신관계 맺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흥 연간의 화해하는 약속 소흥 화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소흥 화의 남성의 황제 고종의 연호가 소흥입니다 소흥 연간의 화해하는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보신대요 2번 야마타이국의 조공받았다 위나라입니다 몇세기? 3세기 그럼 야마타이국의 왕이 누군데? 여왕이었잖아 누구? 키미코 3번 전복지의 다루가치를 파견했다고요? 몽골입니다 원나라 4번 신라와 연합해서 백지를 멸망시켰죠 나당연합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정답 4번 5번 외국의 근거지 스시마 섬을 투벌했다 조선입니다 세종대왕 때 이종모 장군을 파견해서 스시마를 투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우리는 넘어갑시다 문제 3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시다 자 가황제는 흉노를 물리치고 남비엣을 정벌했다 여기서 게임 끝났어 얘들아 흉노 정벌했고요 남비엣 정벌 남비엣 나왔습니다 누구야? 한나라 무죄지 그쵸? 이렇게 해놓고 자 오랜 전쟁으로 관청의 창고가 비어서 재정의 궁핍해지다 보니까 백성이 도탄에 빠졌대요 그래서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 염철 전매지를 시행했다 균수법 평중법 실시했다 누구야? 한 무죄 장관이 나오겠지 그쵸? 장관을 서역에 파견했다 또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장관을 서역에 파견하면서 개척했던 이 길을 우리는 비단길 개척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4번이고 1번 팔기제를 운영했다더라 후금 누르와치 보시면 됩니다 다음 호라즘을 정벌했다고요 몽골입니다 칸 누구야? 칸 칭기스 칸 3번 분석인류는 누군데? 진시황제 이렇게 5번 수두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겼답니다 부귀 부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참고로 부귀에서 수두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긴 이 황제는 누구야? 그렇지 효 문제 기억하세요 효 문제 문제 4번입니다 아멘